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이헌트입니다.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화폐는 블리온 주화를 가져와 봤습니다. 블리온 주화 인데요. 보시면 중국에서 발행한 팬더 블리온 주화 입니다. 화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들고 온 주화는 중국에서 발행한 팬더 블리온 주화 인데요. 자 팬더가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나무를 잡고 있는 모습이구요. 자 백면가는 10위원 입니다. 보시면 밑에 1온스 그 다음에 수는 99.9 이렇게 나와 있구요. 자 뒷면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이라는 이렇게 표시가 있구요. 가운데 요 그림이 중국의 천단으로 명나라 청나라 황제들이 매년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장소라고 합니다. 자 이 뒷면은 그렇게 디자인이 바뀌지 않구요. 많이 바뀌지 않구요. 그 다음에 위 앞면에 팬더 모습은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디자인이 된다고 합니다. 중국의 팬더 주화는 1982년부터 발행된 주화 입니다. 그래서 이 82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발행을 하고 있구요. 그래서 이 팬더 디자인이 매해 바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팬더 디자인을 수집한다는 생각으로 수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해요. 근데 이 팬더 주화가 생각보다 금액이 조금 비쌉니다. 특히 1982년부터 발행을 했기 때문에 1982년도 팬더 주화는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도 이 기념 주화를 진짜 오래전에 구매를 해서 저도 이게 구매했을 때 금액이 지금 기억은 잘 안나는데 보시면 2014년, 2014년에 발행된 주화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발행된 주화입니다. 저도 이게 구매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가지고 조금 많이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2014년 팬더 은화의 가격은 아직까지 못 찾았구요. 그 다음에 발행한 2015년 팬더 주화의 미사용 가격이 한 6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있더라구요. 그러면 이것도 아마 비슷하게 6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시세로. 저는 구매 당시에는 6만원 정도까지는 아마 금액을 안주고 산 것 같구요.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. 특히 요새 푸바오 라든지 팬더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서 팬더 주화 보시면 진짜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중국에서 발행한 2014년 팬더 블리온 주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신기한 화폐, 특이한 화폐, 희귀한 화폐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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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